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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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씨 아씨 나 유튜브 썸네일을 보는데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서 좀 잘라버렸어 편투쟁이 고양이가 자꾸 여기 올라와 빵댕이 두드려달라고 이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해 이거 와서 자꾸 두드려달래 이렇게 엉덩이를 오늘 유튜브에서 누가 캠 화질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 크로마케 하기 싫은데 그래서 크로마케 안하려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게 영상이 왜 바뀌었지 이렇게 하면 좀 아 유튜브에서 화질이 너무 깨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정을 잘 보시라고 오늘은 캠을 키워봤습니다 두둥 나 이런데 처음 와봐 뭐야 놀이공간 놀이터? 스케이트 타는 곳인가 뭐야 아니 이 갓총이 나오다니 이거는 오늘 이 총을 쓰라는 게시다 한 번 더 간다 그냥 오늘 머리 감고 나가지고 계속 맨날 맨날 고민만 하다가 요즘 유튜브 썸네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오 겸사겸사 뭐 온다 손님 받아라 여기 안 털어? 아 그거 내 차 아니야? 오신 줄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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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통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적을 쉽게 잡고 싶으시면 보신 척 무빙을 해보시면 오 근데 완전 부껍긴 했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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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5번 근데 완전 방심해 본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어이없겠다 내가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 이리 와 이거 총 좋다 이거 줌 안해도 된다 여러분 줌 안해도 그냥 다 맞는다 어우 상가방 좋다 이제 벚꽃 먹으려면은 또 가운데로 쭈욱 서클 가운데로 이동 가는 길에 보이는 차 있으면은 죽여버려 안녕하세요 아아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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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무일도 없어 아아 아아 아따 멀리 주네 아 온기로 돌아가야돼 친구야 보급 어딘지 봤어? 아 얘도 보급보러 온 것 같은데 어 여깄다 뭐가 먹고있어 라이딩 안된다 보급 뒤에 있다 다행히 셋 넷 다행히 셋 넷 셋 넷 넷 나이스 호떡 먹고 차 타고 가자 공원카드 선두 손줄 키볼 뿜뿜 어떻게 피그볼 다샤 세워냐? 스트쿱패드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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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액담술이 아니야, 액담술이 헉! 집안에 있어 아싸, 이거 총 좋다 이거 피구공보다 좋은가? 렌웨이크? 피구공보다 좋을 순 없지 피구공은 뭐 참지? 피구공의 앳닷이야? 공의 앳닷이에요 어, 점프대, 여러분 점프대, 점프대! 이야! 날아간다 안대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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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, occ... 그냥, 방력 어그로 수전하면서 가자 어, 안 건너가도 되는데 이제 자리를 잡을 때 한가운데 가면 되지 않을까? 나 왔엉! 어때? 여러분 어때? 미쳐 진짜 써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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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린다 앞집에 들어갔어 육교가 왜 있는거지? 여기 뭐하는거지? 얘도 복음이던데 너 혹시 앳다비냐? 얘가 앳다비였어 어떻게 복수하지? 뒤에 차있던데 메롱 이리와 어딜 가려고 셋! 둘! 하나! 뿅! 잘가라! 안녕! 셋! 둘! 안녕! 잘가라! 응 안녕! 이쪽 뒤로 빠지겠다 안녕! 그러게 왜 내 차 바퀴를 닦았냐 크.. 뭔가 총알이 간질한다 뭔가 아무도 없는 총알 파밍이 안돼 나 빼고 저깄다 자세 삼툭인데 한칸 뒤에서 봐야겠다 수리탄 잘하는 애다 그치? 소리땜에 내가 빠지는거 못들었을걸? 소리땜에 내가 빠지는거 못들었을걸? 설마 수리탄 설마 수리탄 설마 어우 살았다 아 수리탄가 눈치챘네? 이거 눈치채네? 나와있죠 총알 총알 아끼자 아끼자 저리 가 딴 데 가 딴 데 가 딴 데 가 오른쪽이 올라올까봐 너무 무섭다 아 얘 잡았어야 되는데 잡았어야 그냥 내려다 볼 수 있었는데 4명이거든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같은데 딱 이렇게 그치 저 둘이 싸움 끝났다 내가 오른쪽만 뽀개면 어딨냐 어딨냐 어우 시체 죽어있어 연막좀 더 먹을까? 어 피부도 저기 연막 앞에 여기 나무가야겠는데 아 여기다 아 나 맞았네 아 짜증나 여기 보여? 보일수도 있으니깐 천천히 해 보일수도 있으니깐 나 던질게 별로 없어 어떡하지? 어딘지 모르겠어 연막 오는데? 오는 건 변신데? 아 아깝다 근데 나 연막 다 꺼지면 여기 숨어있는 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와버렸어 그치 놀랬다 지금 개피 됐어 아 피 먹어 피 먹고 오지 방패 아 방패 아 잡으려고 했는데 아 방패가 이렇게 보였구나 개 재밌다 상대 지점을 보니까 기분이 더 좋은걸? 여기서 샷으로 밀어야겠다 응 은폐있지롱 진짜 쏘지도 않아 마지막